숫자 그 팔자가 평소에도 대박 터지는 그 숫자로 수비하게 쓰는 그 간주가 되어온 그 숫자인데요. 이 숫자 그 팔자가 특히 그 2024년에는 이 용의해에는 여러분들 그 집안으로 또 행운을 크게 그 길어나려는 또 돈복을 터지게 만드는 효자 중에 그 효자 숫자가 되어줍니다. 새해 그 첫날 집안의 그 식탁이라는 그 공간은 아주 그 특별한 그 주위와 그 상징을 갖습니다. 1년 동안 그 집안으로 또 들어오게 될 그 돈복이라든지 또 오복 또 풍요 가족의 건강 이런 것 등을 그 책임지는 그 주위의 공간으로서의 그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. 또한 그 새해 그 첫날의 암세는 산뜻한 그 출발을 암세하는 그 뜻이 또 담겨있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첫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맞이 2024년 그 채수맞이 또 돈복맞이를 식탁에 그 부유한 그 상징적인 또 그리고 그 풍수적인 준비로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1월 1일 그 하루 동안 숫자 그 팔을 가장 또 잘 담을 수 있는 그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그 풍수적인 암세를 또 식탁에서 구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둥근 접시에 그 귤 8개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남은 그 귤을 1월 1일 그 식탁에 놓아주십시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놓아주신 후에 그 다음날 그 드시면 됩니다. 2024년 그 집안에 끝없이 그 돈복을 이어지게 만드는 멈추지 않는 그 샘물 같은 그런 돈복을 또 가득 선물해 줄 겁니다. 새해 그 첫날 식탁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맞이 겸 돈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이런 풍수적인 또 시도를 해 주시게 된다면 2024년 또 여러분들의 그 식탁으로 대표되는 또 한 집안의 그 재물밭에서 가장 또 비옥하게 가장 또 풍성하게 돈복과 그 행운이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. 귤 자체도 그 태양에너지 그 집약체입니다. 그래서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돈좌석인데요. 이런 그 상징품이 새해 첫날에 숫자까지도 그 2024년을 대박 터지게 안내할 숫자 그 8개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집은 그 돈으로 원없이 그 재정적인 그 복지 속에 또 한 해를 보내게 될 그런 그 암시를 풍수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 새해 그 첫날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 귤 8개 꼭 식탁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.